지수옵션 레벨업 이벤트! 키움에서 지수옵션 거래하고 최대 150만원의 혜택을 받으세요. 이벤트 참가만 해도 상품 증정! 투자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안녕하세요. 3월의 마지막 주, 박명석의 이슈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뭐, 오늘이 27일이니까요. 다음 주는 30일, 31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사실상 3월의 마지막 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3월이 정말 빨리 간 것 같습니다. 3월은 굉장히 해피한 그런 저는 항상 달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번 달은 그렇게 해피하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시간을 좀 빠르게 가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3월을 마무리하면서, 언해피한 3월을 마무리하면서 해피한 4월이 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 이슈 브리핑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지난주에 제가 주제를 좀 말 좀 들어줘라고 했었는데 그 증시가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듣기 시작한 증시, 위닝 멘탈리티가 주입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위닝 멘탈리티라는 게, 그러니까 이기는 정신 상태라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 뭐 어떤 감독이 바뀌었을 때 위닝 멘탈리티를 다시 주입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증시에도 어찌 됐든 지난주에 엄습했었던 패배 분위기에서 그래도 조금은 할 수 있겠다 싶은 그런 마인드가 생기는 것 같아서 위닝 멘탈리티 주입을 오늘 주제로 달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증시, 그 지수가 쭉 미끄럼틀 타듯이 내려가는 걸 이렇게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주는 그 반대로 이렇게 쭉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이번 주에도 이런 테마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셀트리온과 시젠의 티키타카 스포츠 용어, 뭐 위닝 멘탈리티 쓴 김에 티키타카까지 그냥 갈게요. 셀트리온이랑 시젠이 서로 이렇게 패스를 주고받았다. 뭐 그런 얘기에서 티키타카라는 말이 시작이 된 건데 1482포인트였습니다. 월요일의 시작은 1400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1458에서 시작을 해서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였다는 측면에서 1482까지 조금은 끌어올렸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셀트리온이 먼저 작은 공을 하나 쏘아 올렸습니다. 크로스를 날린 거죠. 서정진 회장이 이제 온라인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뭐 진짜 말 그대로 1인 방송하는 유튜버 같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인데 코로나19에 관련된 치료 항체 개발 프로세스를 옆에 보시면요. 셀트리온에서 제공한 건데요. 회복 환자에서 혈액 샘플을 채취했고 그리고 유전자 집합체를 구축해서 지금 치료 항체 후보를 선별했다라고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단계까지 왔다는 거고 보시다시피 7단계까지 진행이 돼야만 이제 치료제가 생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출발 단계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공을 하나 쏘아 올렸다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3단계까지 오는 것도 원래 기본 3, 4개월 정도는 걸리는 일인데 그걸 몇 주 정도로 이렇게 단축시켜놨다는 거는 셀트리온이 그만큼 얼마나 지금 이 코로나19 항체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가 속도를 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속도로 간다면 7단계까지도 빠르게 좀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모으면서 셀트리온 그룹주가 이때부터 반등을 시작했고요. 사실 이번 주에 주인공은 셀트리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시젠이 실제 진짜 주인공이었죠. 축구 표현 그대로 쓰자면 맨 오브 더 매치는 시젠이었다. MOM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까지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우리나라를 기자들한테 얘기하는 걸 굉장히 즐겨하더라고요. 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기자들이 좋아하는 걸 안다. 그랬는데 우리가 좀 한국에 비해 부족하다고 하지만 한국은 우리를 칭찬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과 통화를 해서 자기들이 칭찬받은 것을 기자들에게 자랑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뭐 어떻게 보면 국뽕의 한 그런 단계가 아닐까 싶은데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했고 거기서 진단키트를 좀 달라라고 요청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회사인지는 언급을 안 했지만 그날 바로 이 회사에 갔어요. 시젠에 갔기 때문에 시젠의 주가가 지금 오늘까지도 이렇게 계속 연상이라고 하죠. 연속 상한가를 달성할 수밖에 없는 건데 시젠은 어떻게 보면 이미 준비가 된 기업 중에 하나라고 표현을 합니다. 해외 법인도 보시다시피 무려 7개 나라에 해외 법인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시젠에 어느 정도 정부 지원까지 뒷받침이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대량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할 수 있는 그 저변을 확 넓힐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 최근에 상한가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공을 크로스로 올렸고 시젠이 거의 꼴을 거기다 집어넣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렘데시비르라든지 최근에는 신라젠까지 언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렘데시비르가 일단 치료제 쪽에서는 가장 좀 백신 쪽에서는 가장 좀 기대를 받는 전 세계적으로 기대를 받는 그런 약품이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신라젠도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을 하겠다 개발에 착수하겠다 그런 얘기만 나와도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한가를 심심치 않게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럴 때 또 주의는 일단은 해야겠죠. 바이오가 바이오 자만 지금 들어가도 거의 뭐 계속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그랬던 시기절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아 이럴 때 좀 주의는 해야겠다. 그 안에서 종목별 선별 작업은 분명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한편으로 어찌됐든 근본적인 문제가 코로나19였다는 점에서 코로나19의 해결 방안을 호재로서 계속 반영하고 있다는 점은 이 위닝 멘탈리티에 앞서 제가 강조했던 그걸 살려준 바이오의 좋은 티키타카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화요일에는요. 무제한 양적 완화 시대가 개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482였던 지수가 무려 1609까지 이렇게 쭉 수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무제한 양적 완화 시대 말 그대로 돈을 당분간 무제한으로 풀겠다 이런 얘기죠. 연준의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이미 리세션에 진입했을지도 모른다. 그만큼 파월 의장이 생각하고 있는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보시다시피 모건 스탠리에서는 미국의 2분기 경제 전망치를 와 GDP 성장률 마이너스 30%? GDP가 이렇게 30%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표가 아니잖아요. 소비 증감률은 예상을 했었지만 GDP까지도 이렇게까지 보고 있다는 건 물론 그만큼 최악을 가정했다고는 하지만 어찌됐든 긴장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적 완화 카드를 결국 꺼냈다라는 점에 대해서 기대해 볼 만한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은행에서도 저는 한국은행에서 물론 양적 완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무제한으로 RP를 매입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최근에 금융주들의 굉장히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국식 양적 완화라고 기자들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에서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 시대가 열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얘기는 사실 화요일에 나온 얘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뒤쪽에다 배치를 했지만 어찌됐든 이번 주에 이 정도로 많은 어떤 각국 중앙은행들의 경기부양책들이 동원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어요. 미국처럼 CP 매입까지 좀 더 가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찌됐든 시장이 어느 정도 후재로 받아들였다는 측면에서는 일단 굉장히 감사했던 그런 측면이었습니다. 연준도 한은도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수는 화요일까지도 계속 반등을 이어갔고요. 자 수요일 1609에서 1704까지 왔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그래프를 띄웠을 때 1700부터 시작이었거든요. 1700부터 1600, 1500, 1400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 1400에서 순간적으로 1600, 1700까지 뛰어오르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제목에서 나옵니다. 슈퍼부양책.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지? 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미국 정부에 일단 재정정책이 나왔죠. 문우신 장관이 계속해서 언급을 할 때마다 규모가 커졌어요. 처음에 1조 달러였다가 2조 달러였다가 결국 이제 도장을 찍은 건 2조 2천억 달러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문우신 장관과 이제 하원의장이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이 사람은 이제 민주당 쪽 인사고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공화당 쪽 인사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두 사람들 간에 우리는 합의했다. 도장을 찍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게 이때부터 기대감을 쭉 반영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어제 간밤에 이제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좀 살펴봤는데 대출 지원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지만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던 그 현금 지원 정책도 나왔더라고요. 성인에 대해서 1,200달러. 아마 그 통장에 1,200불이 조만간 꽂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와 진짜 갑자기 통장에 120만 원이죠? 그게 이렇게 딱 들어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물론 전원 다는 절대 아닙니다. 일정 소득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를 하는 그러니까 소득 분위기가 좀 낮은 분들에게만 제공이 되는 그런 정책이고요. 그런 분들에게는 아동들에게도 500달러를 같이 준다고 하는데 만약에 두 아이 가정이면 다 합쳐서 2,400, 3,400, 340만 원 정도를 통장으로 이렇게 받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기업 감세라든가 실업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머리를 맞대고 어쨌든 하나의 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상원에서 통과가 됐고요. 하원에서도 통과가 될 수 있을지 아직까지는 미지수라고 봐야겠지만 어쨌든 하원의장이 만족한다는 얘기를 미리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거의 지나갔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샌더스 의원이 제동을 걸려고도 했던 것 같아요. 제동을 걸려는 마음은 없었지만 실업보험에 관해서 공화당 의원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제동을 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47대 47, 49대 45 이렇게 계속 연기가 됐던 모습은 있었지만 민주당도 서로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고 그렇기 위해서 양당 제도 그리고 다당 제도가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어쨌든 빨리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고생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지라는 측면에서 1700선까지 회복되는 모습이었고요. 자, 목요일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흐름이 달라집니다. 1704에서 1686으로 20포인트 정도가 밀리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오전과 오후 들어서 변동성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발생합니다. 이렇게 쭉 계속 올라가기를 참 바랐었는데 이게 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좀 꺾이는 모습이 있어서 좀 아쉬웠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가장 강했던 섹터, 지금도 강한 섹터, 금융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은행주 쪽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한국은행의 지원책 같은 것들이 계속 이제 투입이 될 겁니다. 아무래도 은행주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상황이 안 좋았어요. 지금 뭐 증시도 계속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얘기가 너무 경기가 안 좋다 안 좋다 그러면서 금리는 계속 낮아지고 실제로 우리나라도 제로금리까지 거의 제로금리는 아니죠. 완전 0은 아니지만 0.75인가요? 그 정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순이자 맞은 쪽에서 은행이 돈을 벌기가 힘든 구조가 되어 있었고 지금까지 발행했던 그런 채권들에 대해서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면서 KB금융이라든가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항상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그 창을 열면 항상 1페이지에 가장 좀 고정적으로 있었던 그런 종목들이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뒤로 밀려난 모습이 좀 안타깝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뭐 체한펀드라든가 증한펀드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은행주 특히 보험주도 최근에 좀 반등을 주고 있죠. 이런 종목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다행이라고도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쪽 이스타의 그 사진이 나오는데 이스타에서는 어제인가요? 제가 그 항공주에 대해서 오늘의 말의 주식을 진행할 때도 월급 지급이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제항공기구인가 그쪽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직접 해서 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다. 한국의 어떤 항공사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얘기까지 직접적으로 오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항공 쪽에 여러 가지 지원책이 들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덕분인지 일단 증시에서도 강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은 언급하기 조금 껄끄러운 그런 종목이긴 합니다. 실제로 그 증거금 100% 종목으로 해당이 돼 있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반등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정부의 지원 정책이 계속 들어간다는 점에서 금융주, 항공주, 그리고 두산중공업까지 묶을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는데도 이렇게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은 조금씩 조금씩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서 야, 이게 오히려 나쁘다는 얘기를 들었던 게 좋은 건가? 하고 이쪽으로 투자를, 투자의 방향을 돌리시는 분들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떤 전략을 선택하셔야 될지는 아직까지 정답은 없겠습니다만 각자의 취향이겠죠. 어찌됐든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일단 목요일의 흐름은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앞으로 진짜만 살아남는다. 오늘의 그 지수는요. 사실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종목 상담을 진행하면서도 지수를 계속 살펴봤는데 오후장에는 진짜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시는 분들이 댓글창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오늘 오전에 계속해서 밀려갔던 그런 지수들을 보면서 아, 진짜 이제는 대응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이렇게 수직 상승하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 가지 지표들을 살펴보고 다음 주를 예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거죠. 이런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징글징글합니다. 외국인들 이게 3월 4일 이후로 도대체 얼마를 더 팔아야 끝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동학개미운동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게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사고 있는데 증시가 반등을 했다는 건 어쨌든 고무적인 일이죠.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팔지 모르겠어요. 이거 좀, 이게 다음 주에는 그래도 좀 빨간불을 보는 날이 하루 정도는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이 나스닥 지수선물도 계속 왔다 갔다 하죠. 나스닥 지수선물은 항상 제가 요즘에 많이 챙겨보고 있는데 볼 때마다 이런 것 같아요. 볼 때마다 파란불을 켜고 있는 것 같아서 사람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최근에는 굉장히 지수 예측하기가 어려워진 그런 장세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WTI도 봐야겠죠. 어제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제 하락률이 굉장히 컸네요. 7.7% 급락세가 나오기는 했는데 어찌됐든 20달러 선을 찍고 나서부터는 반등도 좀 나오고 있고 조정도 같이 반복이 되면서 바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은 그래도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제는 하락했다는 점이 조금 우려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환율입니다. 저는 환율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외환 스와프, 달러 스와프가 나온 이후에 확실히 어느 정도는 이제 진정성을 찾은 것 같아요. 진정된 것 같아요. 이렇게 급등했던 모습보다는 좀 많이 내려와 있고 1,200원대 초반까지 내려왔다는 점에서 혹시 다음 주에도 호재들이 많이 나온다면 1,200원 아래쪽으로도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이걸 봐야겠죠. 코로나19에 대한 확진자 증가세인데요. 이탈리아는 그래도 기울기가 조금 줄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미국의 기울기가 이탈리아보다 더 크게 이렇게 정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 가장 좀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국내에서도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런 유학생들이라든지 복귀하는 사람들이 코로나19를 달고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까지 국내에서도 4월 5일까지는 최대한 외부 활동을 자제해달라 그런 권고도 나오고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계속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결국 앞서 제목에서 보였다시피 앞으로 진짜만 살아남는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다음 주의 어떻게 보면 전망인데요. 그 진짜를 고르는 눈이 바이오가 될지 지금 잠깐 쉬고 있는 반도체라든가 5G라든가 2차전지가 될지 혹은 지금 또 반등을 강하게 주고 있는 금융주 그리고 항공주가 될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고요. 뭐 이 정도면 어쨌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종목별로 승리하시는 분들은 아마 진짜 제대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게 이번 주는 좀 잊지 못할, 지난주가 잊지 못할 한 주가 됐었는데 이번 주도 많은 분들에게 잊지 못할 한 주가 되어서 진짜 많이 반등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 정도면 잊지 못할 한 주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감사한 한 주가 됐던 것 같고요. 다음 주에도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지켜봐 주시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인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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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